벨리댄스 잘 보셨죠? 네 보시면 되게 속속해 보이신 애들 다 초등학생입니다 자 이제 멋진 공연을 해주신 헬라 공연장의 관장님께서 간단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공연을 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순서는 시민 장기자랑 시간입니다 근데 장기자랑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해주셔야 되잖아요 10분 정도 드리면 괜찮을까요? 네 10분 정도 지금 오후 20분이거든요 8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13분 8시 5분에 시작할 거니까 8시까지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데 가시면 안 돼요? 네 잘 괜찮아요 다시 하셔야 돼요 네 8시까지 8시까지 다시 와주세요 9시 또한 감사합니다.